엄마 괜찮아, 어? 며칠도 입원해 쉬어야 되는 거 아니야? 하루 입원비가 얼만데? 엄마 이제 잘 거니까 유명히 너 옆방 가서 쉬어 엄마, 조금이라도 아프면 나 바로 불러야 돼, 알았지? 어 엄마 엄마 제발 민우 어딨는지 이제 얘기 좀 해줘 이러다 민우 진짜 입양이라도 되면 어떡하냐고 너 확실히 태풍이 끊으면 그때 얘기해준다고 이거 사 기다려 엄마 왜 전화를 안 받지? 무슨 일 있나? 엄마, 태풍이 무서워요. 나 나가고 싶어. 민우, 우리 민우 아빠 보고 싶어서 울고 있을 텐데. 민우야, 어디 있는 거니, 민우야.